반갑습니다. 오늘 배우실 작품은 48카운트 포워드 댄스, 파트 A, B로 날라져 있습니다. 파트 A는 16카운트, 파트 B는 32카운트로 정해져 있어요. 파트 A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섹션, 오른발 포워드 만복, 워드라이 터버 백스텝, 왼발 백만복, 백만리 터버 추게더, 오른쪽 바인 스텝, 4분의 1 턴, 4분의 1 턴 추게더 하시는데요. 오른발 사이드, 왼발 비하이드,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4분의 1 턴, 오른발 포워드, 그리고 다시 4분의 1 턴하셔서 추게더. 두 번째 섹션, 오른발 포워드 만복, 왼발 백만복, 오른발 오른쪽으로 사이드 스텝, 왼발 튜게더, 사이드 스텝, 튜게더. 1 and 2, 3 and 4, 5, 6, 7, 8. 1 and 2, 3 and 4, 5, 6, 7, 8. 5, 6, 7, 8. 1 and 4, 5, 6, 8. 1 and 4, 6, 7, 8. 1 and 4, 6, 7, 8. 왼발 코르타자카 스텝, 왼쪽 사선을 찾아보시고, 왼발 힐포워드 스텝, 리커버, 백, 볼, 브레스 리커버. 왼쪽도 똑같이 왼발 상반기 스텝, 고르타자카 스텝, 오른쪽 사선을 찾아보시고, 힐앤, 포워드. 두 번째 세션, 트래블링 볼타 스텝, 오른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 크로스. 스몰 히치하셔서 방향을 바꿔요. 왼발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오른발 오버 크로스.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힌지 1분의 1 턴. 4분의 1 턴, 왼발 크로스 스텝, 4분의 1 턴, 오른발 사이드 스텝. 도착하셔서는 왼발 트래블링 볼타 스텝, 앉으면 편안하게 크로스 셔플로 치료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세션, 오른발 오른쪽 발 상반기 스텝. 1, 2, 왼발 왼쪽 상반기 스텝. 피보드 2분의 1 턴, 프리. 포워드 2분의 1 턴, 오른발 백 프리. 오른발 그대로, 토 터치 포워드를 놓으시고, 그대로 프레스, 리커버 하셔도 되고, 힛 롤링과 동시에 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라스트 섹션, 백 부타 포 스텝. 크로스, 사이드 크로스, 리커버. 왼쪽을 4분의 1 턴해서, 그대로 백, 사이드 크로스. 오른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 스텝, 오른발, 왼발 오른쪽 사선에다 토 터치 투게더. 왼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왼발 왼쪽 사선을 보고 토 터치 투게더. 왼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